한국예술종합학교 현대무용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현대무용 전공이고요. 예술사랑 전문사를 졸업한 윤나라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안무한 작품의 제목은 에센셜 이모션이라고 하고요. 두 명의 무용수가 하나의 매개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이고요. 저의 감정에서 내면과 외면 이 호흡을 두 명의 무용수의 호흡으로 하나로 맞춰서 풀어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. 음악의 스토리텔링적인 구성을 제가 힘을 좀 얻어서 옴니버스적으로 작품의 조각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짜임새 있게 구성 있게 보여지게 하는 게 제 의도였어요.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전문사에 제약 중이고 또 LDP 무용단에 소속 중인 한대교라고 합니다. 온라인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지친 마음을 극복해 나가보자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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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